축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성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깜짝으로 생방이 왔는데 팬분들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멤버들이었으니까 혼자서 너무 떨리는데 1위에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화 주신 모든 작곡가 분들, 스태프분들 그리고 엠카 관계자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방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